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 스퍼티를 잘 올려야 할 때인데요. 이때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시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려면요. 집중력을 흩뜨러뜨리는 요인부터 없애야 하는데요.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을 잘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시간만이라도 공부하실 때는요. 스마트폰 잠시 꺼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는요. 스마트폰 잠시 멀리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2가 되겠고요. 파트2라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5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겠고요. 3개의 제도가 있거든요. 제1절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한 2개쯤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제2절인데 부동산 등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정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인데 그것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공법에 있었던 과목이었거든요. 법인데 이번에 우리 법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파트2는요. 제2편은 많이 개정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정됐다. 신설된 것도 물론 있고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걸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5개 정도니까 비중이 크다는 뜻이죠.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나오는데요. 말을 좀 풀어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바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일단 이것이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등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3개의 제도가 합쳐있다는 뜻이고요.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제도.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제도거든요. 일단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면 바라고요. 제일 먼저 거래 신고 제도 법에서 목적을 간단히 보니까요. 여기서 용어를 보시면 되는데 건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바로 국민경제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궁극 목적이 뭐냐. 바로 국민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간단히 보신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금방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신고해야 된다고 했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할까 이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 계약 유형 보이시죠. 세 가지 있네요. 여기 흐름을 잘 보시면요. 매매란 흐름이에요. 매매. 매매. 매매란 얘기인데 크게 두 개 보이시죠. 뭐와 뭐에 매매할까요. 바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입니다. 이때 신고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세 개로 보이시지만. 첫 번째 보세요. 토지나 건물의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반드시 거래 신고해야 돼요. 이때 건물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상가든 아니면 주택이든 불문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건물이면 다 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인데. 이걸 말을 좀 풀어놓으면요. 분양권이라는 뜻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흔히 연상하시면 돼요. 주택 분양권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입주권입니다만. 이것은 도시 및 주구환경정비법에 의한 입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그래요. 도정법. 바로 두 개의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이건 실물건이 아니라 권리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매매인데 우리 흔히 전매한다고 표현하죠. 전매. 바로 전매 계약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 이제 일곱 개 법이 있어요. 일곱 개 법. 일곱 개 법에 의한 부동산의 공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은 일단 어떤 물건. 물건은 두 가지. 토지와 건물. 형태는 세 가지죠. 매매 계약. 실 건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 취득할 권리니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전매 계약. 그다음에 최초 공급 계약이거든요. 공급 계약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제 계약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래 신고의 문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할 때 거래 신고하라는 뜻이 되죠. 그럼 언제부터 볼까요? 바로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날짜를. 그럼 계약을 했다 하자. 계약일부터 얼마 이내 신고하는 것인가 외우셔야 되죠.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60일 이내. 중요합니다. 이건 60일 이내.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어디 가서? 당연히 그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시군구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토지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 안 했을 때 벌칙이 나오게 되거든요. 신고 안 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신고했으나 거짓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취득가액의 5% 이하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시 보겠지만 과태료는 중요한 거예요. 신고 아예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겠고. 거짓말로 신고했더라. 그럴 때는 5% 이하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들어오시면 신고를 했다고 볼까요? 신고를 했다고 하자. 그럼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신고필증을 줍니다. 줄 때 지체 없이 교보라고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것도 즉시라는 표현을 쓰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고 하더라. 간단히 정리해보죠. 이제 거래 신고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우선 이제 그 내용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 흐름은 매매 계약의 흐름이고요. 토지나 건물에 매매 계약을 했다.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냐. 계약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어디 가서 부동산관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했을 때 500 이하 과태료가 되고요. 거짓이었다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쓰니까 신고 필증을 줄 텐데 그때는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 보시면 이제 거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매매입니다. 대물 변지니까 대물 변지 뜻은 물건으로 갚겠다는 뜻이죠. 매매가 거의 갚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업무용 공매라고 나오는데 비업무용 공매도 매매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매매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인정합니다.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신고라는 뜻이겠죠. 둘 다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개관을 좀 보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두 문제가 출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신고사항이에요. 이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거의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거의 매해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래 신고할 때 어떤 사항을 신고할까 이거거든요. 어떤 상 신고할 것인가. 우선 이제 당사자죠.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일자가 세 개 보이네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1, 1, 1 세 개죠.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면적과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묶어볼까요. 묶어서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과 지목. 이렇게 되죠. 이것은 묶어서 부동산의 면적. 그 다음 종류가 뭐냐, 종류. 어디 있느냐, 소재지, 지번과 지목이고. 얼마 아까 문제였죠. 바로 실거래 가격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걸 중계했다는 거거든요. 중계했다. 만약에 우리가 신고는요. 밑에 나오지만 개혁공인중개사가 중계한 것이 아니면 그때는 직거래했다. 직거래했다. 그럴 때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계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중계가 개입돼 있다면 당연히 그 개혁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해야 되고요. 등록에 대한 사항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소재지, 상호전화번호 등이죠. 그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이 있다 할 때 조건 또는 기한까지인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거의 한 문제 이상 출제할 텐데 어차피 항상 거의 잘 나오던 거였다고요, 이게. 그런데 하물며 개정된 것도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걸 인식하셔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잔금, 제기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면적 종류, 소재지하고 집원, 지목, 그 다음 실거래가격, 개공에 대한 인적사항과 등록에 대한 사항까지, 조건 또는 기한까지. 그 다음 신고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볼까요? 신고 의무자 나옵니다. 당연히 직거래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공동신고. 공동신고인데 이때는 별도 서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고서만 작성하면 돼요. 신고서 한 장만. 그래서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그때 물론 공동신고라는 뜻인데 공동신고라는 의미가 반드시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 공동으로 서명만 한다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일방인 신고를 안 하겠다고 신고를 또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다. 그럴 땐 단독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유가 뭐냐면 일방인 신고 안 하겠다고 거부하니까 단독신고라는 뜻이 되죠.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가 추가돼야 돼요. 서류가. 아까 공동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독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겠죠. 거기다가 추가할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사유서. 신고를 거부했다는 걸 증명할 사유서. 그리고 계약서에 사본이 추가돼야 돼요. 사본. 그런데 아까 직거래에서 공동신고할 때는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독신고할 때만 사본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얘기고. 그걸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신고할 때 거부해서 그렇다.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한다. 세 가지죠. 그 다음 일방이 국가일 수도 있겠죠. 개인과 국가가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국가 등이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또 이제 뭐 개혁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그럼 반드시 그때는 개혁공인중개사만이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대행신고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방문신고란 말이면요. 이건 대리신고한다 뜻이에요. 대리신고한다. 대행하겠다. 대행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한다는 뜻인데 공인인증서가 본인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방문신고만 된다는 얘기고요. 대행신고는. 그럼 누구를 대행할까 문제죠. 첫 번째 개인.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개인. 그 다음 법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셔야겠어요. 먼저 자연인을 대행한다고 하자. 개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위임받은 자가 신고할 테죠. 대리인이라고 할게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에 일단 신분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분증.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 그런데 그 위임장에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이 돼 있어야 돼요. 위임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분증 4번이 필요한데 이것도 당사자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을 대행한다면 대리하는 자의 신분증. 그 다음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 그 다음에 신분증 4번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법인을 대행한다. 거의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죠. 법인일 경우라면 당연히 대리인의 신분증이죠.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위임장은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법인의 인감이.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한 거죠. 세 개씩 보시면 그죠. 공통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데 자연인은 신분증 4번.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행할 수 있어요. 누가요? 고용신고한 바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죠. 이럴 때는요. 어떤 서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위임장 등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행신고할 때는 누구를 대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신고내역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과연 신고관청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느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사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봐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의무자에게 계약서 등에 관한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해놓고 이런 자료만 합니다.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총청에서 말하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신고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많죠. 입금표나 통장사본 등등을 제출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증명 서면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 제출하라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거나 불응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과태료에 받는데 과태료에 제해지는데 그때 과태료의 액수가 굉장히 커요. 오늘 이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증명 서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출하라 했을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칙.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받는다. 그것만 계약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8번의 정정신청이 나오게 되는 게 여기 중요했어요. 또 중요해지는 게 지금 같이 보실게요. 8번의 정정신청, 9번의 변경신고 두 가지 나오죠. 정정, 변경. 말을 풀어볼게요. 정정이란 말은요. 틀린 글자, 오기의 오기. 틀린 글자를 정정한다. 변경은 내용이 바뀌어서 변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상 정정신청, 변경신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정신청은 크게 써놨거든요. 별도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 뜻은요. 우리 신고필증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정정을 다시 기입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정신청은 별도 소식이 없고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기해서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변경신고는 틀립니다. 변경신고는요.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정신청은 틀린 글자를 고친다는 의미고 변경신고라는 뜻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둘 다 임의적 규정입니다. 임의규정. 만약에 시험 나올 때요.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강행규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임의적 규정이라는 뜻이고 정정신청해야 별도 소식이 없겠지만 변경신고라는 것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바로 이 사항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이걸 묻거든요. 어떤 사항을 정정사항이냐. 어떤 사항이 변경신고할 사항인가 묻는데 자, 이게 또 이게 좀 부담이 가시겠습니다만 암기를 하면 좋겠죠. 정정사항인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잘 보세요. 한번 정정신청사항 그러면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거래지분 등등. 전비율, 또 개공에 대한 전화번호 상호 등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흐름을 잘 보시면요. 여기는 거래 금액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거래 금액.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물건과 관련된 금액. 금액, 돈이죠. 돈.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여긴요. 그럼 주로 뭐가 많나요? 그렇죠. 물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 주로 많아요. 이걸 외우시기 힘들죠. 힘드니까 먼저 기준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정정신청사항은 금액 관련 내용이 아니구나 이러면 돼요. 금액 관련 내용이 아니다. 돈 관련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변경신고는요. 거기가 흐름이 보면 금액 관련 내용이 많다고요. 지금 금액 관련 내용들이. 예를 보면, 여기 보면. 저렇게 보니까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이런 흐름이죠. 또 큰 그런 기준이 뭐냐면 변경신고 항목들은 흐름상, 거래 금액 관련 내용이 많지만 정정사항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적 사항이 주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정신청사항이 2017년도 6월 3일자 일부 개정이 됐어요. 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게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번째, 건축물의 종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바뀐 내용인데 종전에는요. 그걸 부동산 등의 종류 그랬다고요. 부동산 등의 종류. 차이가 뭐겠어요?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된 현행법인데 종전 구법은 부동산 등의 종류였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의 종류. 부동산 그러면 건축물만을 말합니까? 아니죠. 토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토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는 건축물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죠? 잘 보시면요. 소재지 보이나요? 소재지 없어요. 지번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재지와 지번은 6월 3일자로 제외시켰어요.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정신청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실 때 특히 종류는 건축물만 그다음에 소재지와 지번은 없어요. 6월 3일자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개정된 거니까 삭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흐름상 물적 상황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면적 보이죠? 면적. 두 번째 거래 지분 그리고 지분 비율. 그다음에 조건이나 또는 기한.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이 변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매수하는데 일부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하나의 부동산을 삽니다. 한 개 부동산을 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부담할 금액이 있을 텐데 그중에 산 사람이 안 사겠다고 그러면 둘밖에 안 남잖아요. 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금액이 변동이에요. 금액이 변동. 일부가 제외되는 거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을 다수인 경우인데 일부 부동산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요. 대상 부동산의 개수가 제외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듯이겠어요?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세 개의 부동산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안 사요. 두 개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금액의 변동이라고 해요. 흐름이 뭐예요? 바로 돈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과 거래 지분이 있었고 4, 5는 제외되는 거니까 감소되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다음에는 얼마인가 거래 가격이죠. 거래 가격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언제 줄까와 지급일까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험에 나오면요. 이 정정신청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을 조합해서 보기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물을까요? 다음 보기 중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보기 중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시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정신청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할 때 외우기 힘드시면 일단 포인트는 뭐다? 종류는 건축물, 소재의 지분은 없고 그다음에 물적사항이 추가되는 거고 변경신고라는 것은 흐름상 돈의 흐름이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바뀌는 변경이라는 얘기는 제외될 때만 의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개 다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정정신청사항에도 있고 변경신고사항에도 있고 공통되는 게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다 보이시죠? 첫 번째 보시면 면적, 여기도 면적 보이고요. 그렇죠? 면적, 면적. 또 있네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또 거래 지분 비율, 여기 보면요. 저기 있죠? 거래 지분 비율, 여기도 거래 지분 비율. 다시 볼까요? 면적, 면적, 거래 지분,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 이 세 가지는 공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문제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만 공통되는 건 기본으로 보기를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 놓고 다른 걸 만들어서 조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정정신청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이 공통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세 가지는 보기에 거의 있단 말이죠. 면적,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은 공통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물적사항과 돈의 흐름이 되라. 그래서 부득이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위반할 때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 거는요. 아까 설명드린 거지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안 하면 이제 거기에 3천만 원 이하가 되고요. 가장 비싸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이하도 있고요. 500만 원 이하도 있고 밑에 보시면 취득가액이 5% 이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들죠. 남기하시기가.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나씩 있는 거. 첫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치 않은 것만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밑에 6번 보세요. 거짓 신고 한 자는 취득가액이 5%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다 얼마짜리일까요? 500만 원 이하예요. 물론 다 외우면 가장 좋겠죠. 물론 그거야. 그런데 좀 힘드실 게 따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두 개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짜리하고 50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짜리하고 이거 취득가액이 5% 이하. 두 개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더라. 위반한 사항은 맞긴. 맞는데 잘 모르겠더라. 얼마인지 그럼 전부 다 그거는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몰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령을 우리가 부릴 수 있겠죠. 다 외우는 것보다는 세 개 중에서 3천만 원 이하짜리 하나. 두 번째 취득가액이 5% 이하짜리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건 어떻게 외우시냐면 거짓 신고한 자가 취득가액이 5% 이하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신다면 2, 3, 4, 5. 이걸 사실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럼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외우실 수 있는데 과태료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다음에 12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6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된 게 또 있어요. 개정된 게 뭐냐면 1번 볼까요. 검증 체계 구축과 운영이라고 돼 있죠. 국장이란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인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폰이 국장이라는데. 이게 물론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 했었어요. 그랬다가 6월 3일자로 이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에 위탁이 된 거죠. 이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체계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위탁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위탁한다. 그건 법 규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 가격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의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현지 위탁돼 있다. 한국감정원에. 구축이 됐죠. 그럴 때 실제 구축된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검증권자가 누구냐. 검증권자는 바로 신고 관청의 실검증권자예요. 그래서 책을 보세요. 검증체계 구축하는 주체는 국토부 장관인데 위탁했다. 검증체 구축이 됐다고 하고 실검증은 누가 하느냐. 신고 관청에서 검증한다. 검증 결과를 통보하자. 어디로? 관할 세무 관서장한테 통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고가 3단계 나오거든요. 보고가. 사실 먼저 검증 결과를 신고 관청에서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 다음 시 도지사는 이를 매월 1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고 관청에서는 시 도지사. 시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체계를 잘 보셔야 돼요. 구축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 위탁돼 있고 검증권자는 신고 관청이며 보고하는 거는 3단계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증특의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는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는 두 문제쯤을 보셔야 됩니다. 두 문제인데 일단 토지거래허가제도는요. 올해 처음 이 법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이거 어디 있었냐면 이거는 우리 부동산 공법을 배우시다 보면 국토계획법을 배우시는데 바로 국토계획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랬다가 올해 그걸 빼서 우리 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는 2016년까지는 부동산 공법 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던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들어와서 올해가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거죠. 올해가. 그래서 우리 법 속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험이 되는 얘기인데 두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올해가 우리 법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험이긴 하지만 그간 나왔던 걸 한번 살펴보니까 두 문제 정도, 최 하나, 두 개 정도를 대비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거래 신고 제도가 최소 두 문제 그 다음 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최소 두 개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예에서 하나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개 정도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름 보실까요? 2절, 토지거래허가제 또 말을 풀어보죠.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지역일까 문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바로 누가 할까요?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시 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왜요? 왜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땅값이 막 뛰는 지역입니다.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죠. 현재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투기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땅값이 막 뛰는 거죠. 지가가. 그러거나 그런 우려가 있더라.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앞으로 이 지역에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를 사고 싶다. 그럼 허가를 받고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인가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고요? 그럼 지정이 되죠? 그럼 지정된 때부터는요. 5년 동안 만큼은 최소 5년 동안 만큼은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건데 지정권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되는 곳이고 그럼 어떤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에서 어떤 화성시 한 군데만 허가구역 지정한다. 한 군데 지역만. 그럴 때는 시 도지사가.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걸쳐있더라. 두 군데 시 도 이상이죠.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시 도 안에서 특정 한 개 지역이면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 그런데 한 개 시 도 안에서 두 개의 시 도가 걸쳐있더라.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신 것처럼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그다음에 5년 내에서 정해지고 어떤 지역이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된다. 그럼 지정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지정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될까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지정 절차를 보시게 되면 지정천 절차에서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심의가 포인트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지가를 조사했겠죠. 그렇죠? 지가 조사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오시게 되는데. 그게 도시객위원회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면 중앙도시객위원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위원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지정 절차니까 요소부터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될까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지정권자가 누구냐는 것과 얼마 동안 있냐는 것과 어떤 지역인가를 보시고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지정될 것인가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정정신청과 변경 신고사항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는데요. 정정신청에서는 금액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반면에 변경 신고사항에는 금액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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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